24번을 보겠습니다. 피스톤 실린더의 기체가 존재하며 피스톤의 단면적은 5cm 제곱이고 피스톤의 외부에 500N의 힘이 가해진다. 이때 주변 대기압이 0.09 메가 파스칼이면 실린더 내부의 기체의 절대 압력은 얼마냐고 했어요.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마이너스 게이지압인데 지금 정압이 되겠죠. 이런 실린더에 기체가 채워져 있어요. 기체가 채워져 있고 F라는 힘으로 가하죠. 500N의 힘으로 가했을 때 이 내부의 게이지 압력은 면적 A분의 F가 됩니다. 게이지 압력 나오고 대기압 주어졌죠. 그럼 절대 압력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절대 압력 PA는 0.099 메가 파스칼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러스 절대 압력 메가 파스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단위 그대로 들어가고요. 면적은 5cm 제곱입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으로 고쳤고요. F 500N하면 뉴턴퍼 메타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메가 파스칼로 맞춰줍니다. 단위를. 그래서 메가 파스칼로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답은 2번이 되네요. 1.099 메가 파스칼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입니다. 다음 25번을 보겠습니다. 랭킹 사이클로 작동되는 증기동력 발전소에서 20메가 파스칼의 압력으로 물이 보일러에 공급되고 응축기 출구에서 온도는 20도씨 압력은 2.339키로파스칼이다. 이때 급수 펌프에 수행하는 단위 질량당 1은 약 몇 키로줄퍼 키로그램인가 그랬어요. 20도씨 포화액의 비체적 0.001002 메타 삼성퍼 키로그램 포화징기 비체적 57.79 메타 삼성퍼 키로그램이며 급수 펌프에서 등 엔트로피 가정으로 변한다고 가정한다. 급수 펌프의 일량 구하려는 거죠. V 다시 곱하기 보일러 압력 마이너스 응축기 압력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비체적은 포화액의 비체적 들어가야죠. 포화액의 비체적 0.001002 곱하기 보일러의 압력이 20메가 파스칼입니다. 20 곱하기 10의 3승 키로파스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응축기 응축기 출구에서의 온도는 20도씨 압력은 2.339 키로파스칼 2.339 키로파스칼 보일러 압력도 키로파스칼로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키로 줄퍼 키로그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급수 펌프의 1은 마이너스 1이죠. 물론 지금 계산하면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만 동작물질이 주위로부터 받는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답은 2번으로 나옵니다. 20.04 키로줄퍼키로그램 장황하게 조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시존에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의 유형이고요. 26번을 봅니다. 비열이 0.9키로줄퍼키로그램 켈빈 질량이 0.7키로그램으로 동일하며 온도가 200도씨 100도씨인 두 금속 덩어리를 접촉시켜서 온도가 평행에 도달하였을 때 총 엔트로피 변화량은 약 몇 키로 몇 줄퍼 켈빈인가 그랬어요.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려는 얘기네요. 지금 이제 0.7키로그램의 금속 덩어리가 있고 그렇군요. M1, M2 해가지고 M1, M2 해가지고 0.7키로그램의 비열도 같아요. 하나는 온도가 200도씨고 하나는 온도가 100도씨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온도가 동일 온도를 가질 때까지 평균 온도 평균 온도라고 해서 Tm으로 표현합니다. 평균 온도로 가질 때까지 열의 이동이 있습니다. 온도가 평양에 도달하였을 때 그랬으니까 200도씨도 Tm으로 100도씨도 Tm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될 때까지 변했을 때 총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총 엔트로피 변화량 총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이 고체 덩어리잖아요. 고체 덩어리 고체 덩어리입니다. 인테그랄 T분의 델타큐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 T분의 델타큐가 MCDT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질량과 비열은 적분 밖으로 나가죠. 고체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변해도 비열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과 비열은 밖으로 묶어냅니다. 밖으로 묶어내서 200도씨는 T1으로 좀 보고요. 100도씨는 T2로 이렇게 보자고요. 그래서 T1이 Tm으로 그리고 T2가 Tm으로 변하는 거니까 질량 곱하기 비열을 묶어서 LN 묶어내서 LN 변화전 T1분의 Tm 플러스 LN T2분의 Tm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네요.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죠. M1 200도씨도 Tm으로 100도씨도 Tm으로 물론 Tm을 지금 구해줘야 돼요. Tm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Tm은 연료과 영법칙 적용시켜서 Tm은 계산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데 200도씨도 Tm으로 100도씨도 Tm으로 각각 변화가 이루어질 때 엔트로피 변화량을 각각 구해요. 각각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해서 총 엔트로피 변화량이니까 그 합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죠. 연료과 영법칙에서는 저온에 빼앗긴 열량의 크기는 저온이 고온으로부터 얻은 연량의 크기랑 같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워집니다. 그래서 M1 곱하기 C1 곱하기 고온이니까 T1 마이너스 Tm은 Tm은 M2 곱하기 C2 곱하기 Tm 마이너스 T2로 이렇게 해서 놓겠습니다. M1, C1은 같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T1 마이너스 Tm은 Tm 마이너스 T2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배의 Tm은 T1 플러스 T2로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Tm은 Tm은 2분의 T1은 200도씨 T2는 100도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150도씨 Tm이 150도씨가 나오네요. 금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비열 질량 0.7kg 곱하기 비열 0.9 곱하기 LN LN T1 150 플러스 273 T1이 200도씨죠. 200 플러스 273 켈빈 온도로 들어가야 돼요. 273분의 Tm 150 플러스 273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플러스 플러스 LN LN 100 플러스 273 100 플러스 273 플러스 150 플러스 27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비열이 키로줄퍼 키로람 켈빈으로 들어갔으니까 키로줄퍼 켈빈으로 떨어지네요. 엔트로피 변화량은 키로줄퍼 켈빈이고 줄퍼 켈빈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해서 줄퍼 켈빈으로 바꾸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6번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면 8.86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8.86 1번이 답이 됩니다. 8.86 1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